인연 대공신이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누나가 내줄게 질문은 끝옵나? 질문은 꿈 파치의 쓰리페어 때문에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없어? 그러면은 꿈 파치의 이 포즈로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해볼게 이게 협의를 봐야 해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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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볼라롤 헤드럽으로 갑시다 1, 2, 3, 4 It's like a polar roll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그땐 내 가슴이 뛰어 왜 나니? 내 나니? 소리 질지 마는 박수처럼 이러면 나중에 콘서트에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올해 콘서트 하기를 안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콘서트가 빨리 개방되고 엔지 형들도 좀 더 활기차게 마음 편하게 소리 지르고 놀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빨리 팬송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콜라보이들하고 팬송은 아니고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몰랐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 좀 재밌네 저도 되게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이렇게 연결하시죠? 몰랐어 다들 몰랐어 아 안타깝게 대감시간이 이제 거의 꽉 채우고 있는데 저희 내일도 보잖아요 맞아요 내일도 보잖아요 내일 안 오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안 오시는 분도 있지만 내일 떨어진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근데 아니 저희는 항상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은 항상 커넥트 되어 있으니까 커넥트 되어 있으니까 커넥트 되어 있으니까 커넥 아 디스커넥트인가?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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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넥 진짜 마지막으로 포로탄 오케이 다시 최고의 미션 제가 다음 시간 해볼게요 다음은 제이크 형 머리 잘랐어요 아까요 머리 잘랐다 디크빔이랑 닮았지 않나 그가 머리를 잘랐다 멋지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섹시해서 하즈 라이 다음은 엔아이폰의 어른망자, 박소훈 씨, 소훈입니다. 덤버했어요. 덤벌했어요. 덤벌을 해서. 덤벌을 해서. 쇼케이스. 엔아이폰의 초절정, 슈퍼, 울트라, 엑소런트, 제너럴, 킹광짱, 맏형, 이승. 핑크, 핑크머리 개나. 영상 끝이 없네. 영상 끝이 없네. 영상 끝이 없네. 서현씨 장인. 정호사, 이제 정호사, 우리 진짜 시간이 없데요. 그럼 이제 정호사, 우리 진짜 시간이 없데요. 정호사, 와이ED. 리더님. 양 리더. 예 양 리더. 만일 후. allow you to be inspired. 막내 니키 씨 한번 모셔볼게요. 니키이 혼자 심해. 혼자 무슨 따뜻하겠네. 니키 앞에 봐주세요. 포즈 부탁드릴게요. Magic sıx4 깨넘 잘 못 IT CHILL O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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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이요? 응원이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만 할테니까 어디가서 알려주지 말고 오웬은 약간 엉뚱한.. 여기서만 하는 오웬 오웬이요? 잠시만 잠시만 오버 어필 오버 오버 저희 모입시다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아이돌사신은 없었다 마무리 인사를 인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음방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내일도 오니까요 오늘 교훈으로 다음에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내일 봐요 여러분 1, 2, 3 분이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more than one buy 2, 3 플러스 1, 2, 3 2, 3 2, 3 5 5 5 6 6